자 일단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적으셨어요 train commute boring 이 정도 적었죠 뭐 train commute 뭐예요 train commute 예 기차로 통근하는 거 그거 boring 하지 않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a just the opposite i keep myself occupied just the opposite i keep myself occupied just the opposite i keep myself occupied just the opposite 뭐예요 just the opposite 반대야 boring 하지 아니 아니 반대야 아니 안 바쁜 그 보링 하지 않은데 it's the opposite i keep myself occupied i 뭐래요 i keep 그 다음에 myself 그리고 occupied occupied 뭐예요 i keep myself occupied 여기 시연을 들어야지 아이고 다시 접어야지 occupied 아마 틀리신 이유가 이 단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occupied 점유하다 가 여기서는 아니고 비지예요 여기서는 뜻이 i keep myself 비지예요 나는 나 자신을 계속 바쁘게 만들고 있어 그러면 바로 지금 답으로 뭐가 될까요 a 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거기 그 빈 공간에다가 틀린 이유를 적으세요 여기서는 어휘를 몰라서 그런거죠 대부분 다 이제 틀리신 이유가 단어 부분에서 밀려 가지고 틀리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okpy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이제 점유하다 뭐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다의어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암기를 추가적으로 계속 해 주시는 거 말고는 사실 뭐 방법이 없죠 자 너무 허무하게 지금 a 가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매력도가 있는 답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b if we wait it will be less crowded 자 if we wait it will be less crowded 우리가 기다리면은 덜 붐빌 거야 이거는 지금 같이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c i don't mind driving occasionally 자 i don't mind driving occasiona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mind 한다 i don't mind 니까 꺼리지 않는다 이거에요 뭐를 드라이빙 하는걸 근데 물어본건 train 이잖아요 기차 근데 갑자기 운전 나왔으니까 답이 되지 않겠고요 d absolutely i never have time to finish it absolutely i have never time to finish it 라고 끝낼 시간이 없답니다 어 끝낼 시간이 없어요 어 지루하지 않니 당연하죠 끝낼 시간 없어요 아니죠 거리 멉니다 너무 그러니까 3번 다음 뭘로 이제 a 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6번 가보죠 어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왜 틀렸을까 일단 노트테이킹 한번 쭉 해보죠 제가 멈추지 않고 다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네버섯 네버섯 Should we mention Sue and Pete's break up during the party 자 should we mention Pete and 누구 얘네들이 break up 깨진거 during a party 파티에서 얘네들 깨진거 헤어진거 멘션해야 될까 라고 물어본거에요 그랬더니 A OK Let's keep the party private 어 좋았어 파티를 keep the party private 그러니까 그 사적으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 파티를 비공개로 하자 여기서 지금 파티가 같은 단어가 반복 됐으니까 그것만 챙겨도 A는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B That's likely a touchy subject 자 That's likely a touchy subject 자 터치가 뭐에요 터치 이게 민감한 이렇게 뜨지 않아요 어 그거 좀 민감한 주제 같아 왜 근데 somebody가 뭐였으니까 헤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아닌 걸로 가면 되겠구요 C We'd better not It's best if we tell everyone 자 We'd better not 자 여기까지는 뭐에요 그러지 않는게 좋겠다 여기까지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정답인데 그런데 D It's time with everyone Odd It's best if we tell everyone It's best if we tell everyone 그러니까 모두한테 다 말하는게 좋겠어 이게 지금 앞과 뒤가 맞지가 않죠 자 무슨 말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이건 오답입니다 특히 이게 탭스가 좋아하는 그런 오답 만들어내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그 필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L, C, R, C 둘 다 적용되는 어떤 오답이 만들어지는 그것도 법칙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앞에는 맞아요 뒤에가 틀리게 만들어놔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닌 걸로 그럼 D는 D It's time we set them up together 자 It's time we set them up together 일단은 여기서 Set somebody up together 이게 뭡니까 Set somebody up together 이게 소위 소개팅 시켜주는 거에요 Set them up together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차리냐 서로 이제 소개시켜줄 때가 됐어 지금 이제 헤어졌는데 뭘 또 소개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답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6번 답은 뭘로? 기본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 지금 틀리신 분들 이유를 바로바로 좀 적어주세요 독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유 이유 적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10번 가보죠 자 10번은 이거 별표를 어디다 쳐야 되나 10번은 어려웠습니다 10번은 어려워서 이건 좀 이렇게 틀리실만 했던 것 같고 주희씨가 혼자 맞췄네요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맞췄지 오늘 푼 문제 중에서 10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트테이킹 다시 한번 해보세요 10번 10번 pourquoi 안 했었는지 그지 않으신다 그지 않으신지 제가 말했던 아 우리 기다리셨던 그지 않으신다 불만해 하지 않으신다 내가 지사로 제 생각은 그지 않으신다 그지 않으신다 그지 그지 않으신다 그지 않으신다 그지 않으신다 그지 않으신다 자, 상황이 첫번째 것, 이거 일단은 받아쓰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문제 틀리는데, 10번의 메인 포인트는 왜 내 사인 안받고 했냐 이거에요. 다시 상황이 뭐에요? 왜 내가 요청받지 않았죠? 이거에요. ok? why wasn't i asked? 뭐야 이거? 수동태죠? why wasn't i ask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저, sign off. 여기서, sign off는 승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 내가 승인하게끔 요청받지 않았죠? 이거에요. ok?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 자, on this project. 그러니까, on this project 같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 on this projector구나. 프로젝터. 그러니까, 프로젝터를 뭐하는 거냐? 아, before it was ordered. before it was ordered. before it was ordered. 나왔네요. 그리고 수동태가 두개나 사용됐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터가 어떻게, was ordered 되니까, 주문되기 전에 왜 내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거에요. 굉장히 지금 꼬여서 나온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얘가 난이도가 높았던 거는, 질문 자체가 어려웠어요.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터 주문하기 전에, 왜 내 승인을 안받았어? 이제 갈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자, 그랬더니. a. because we were waiting for your saying so. 아, because we were waiting for your saying so. 그러니까, 그, 너가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이미 지금 승인이 난 거니까, 얘는 아닌 거였구요. b. don't trouble yourself. 자, don't trouble yourself.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좋겠는데, don't trouble yourself. 뭐에요? 신경 꺼. 이거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trouble yourself. 신경 쓰지 마세요.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자,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어떻게, 주문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건 상황이 전혀 맞지 않죠? c.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ok. i was under the impression. 뭐에요? i was under the impression. under. 아래. impression. 인상이죠? 나는 어떠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인상 아래 있었는데, 뭐라고?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you had approved it. approve가 뭐에요? 승인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승인했다는 그런 인상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승인한 줄 알고 그냥 그 프로젝터 order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c죠. okay. d. someone had to sign for the delivery. so i did. someone had to sign for the delivery. 자. 이 d번 같은 경우에는 이 sign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버리시면 돼요. okay. 네. 그래서 답은 뭘로? c번으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이유 어떻게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을 이제 그 이해 못했다. 그런데 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면 첫 번째 문장 이해 못했는데 이게 문장 구조에서 지금 밀렸다. 라고 쓰셔도 되겠죠. 왜요? 단어가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단어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sign off가 승인하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sign off를 모른다 하더라도 sign이 말 그대로 어떤 서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넘겨짚어도 될 만한 부분이었는데 이 스톡태가 이제 두 번이나 나오고 또 의문문 형태의 스톡태였기 때문에 좀 혼돈이 좀 있어졌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 보셨고 우리 16분 남았는데 우리 리딩도 좀 해야 돼서 이쯤에서 리딩 그 리스닝 좀 끊고요. 자 리딩 가보겠습니다. 과제는 이거 딕테이션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대본 보고 빨간 펜으로 수정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 읽기 보통은 이제 완벽하게 자기 거 만들려면 막 30번이라고 얘기하는데 30번까지는 필요 없고 이거 짧으니까 뭐 한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이렇게 따라서 읽으셔야지 자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리딩 파트 이게 지금 69페이지로 좀 되어 있네요. 일단 우리 파트 1 보게 될 건데 독해는 3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그 청해 파트 5랑 마찬가지로 리딩도 신 유형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26번부터 35번까지 열문항인데 상대적으로 실용문이라서 좀 쉬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이제 뭐 해외 직구나 이런 거 좀 하시나요? 직구 이런 거? 그걸 할 때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이렇게 막 보게 될 건데 뭐 그런 거에 좀 익숙하시다거나 평소에 이제 영어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잘 보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좀 쉽습니다. 일단 리스닝은 좀 어려워졌고요. 리딩은 좀 쉬워졌다. 신 유형은 그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고 파트 1은 기존 굿 탭스랑 거의 동일합니다. 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빈칸 넣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다 라는 거 특히 여기서 좀 챙겨야 될 거는 5번은 다시 한번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이겁니다. 자 탭스는 패러그프 단위로 그러니까 단락 단위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할 일은 첫 문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런 거 역접 접속사 역접 접속사를 확인하세요. 그 역접 접속사를 확인해서 만약에 있으면은 그 문장을 정독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빈칸이 있는 그런 문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와 글씨가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역접 접속사가 있다 근데 빈칸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3번으로 빈칸이 있는 문장을 이제 정독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문장이 뭐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소 두 문장 맥스 세 문장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거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이 뭐건 간에 첫 문장은 항상 중요해요. 첫 문장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과제로도 특히 이제 본인이 틀린 거는 첫 문장은 꼭 이제 해석을 그 하기를 해석을 손으로 이제 써야 돼요. 얘는 머리로 해석한다거나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자 그러면 바로 뒤에 넘어가서 우리 지금 제시된 게 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요. 일단 몇 번 한번 풀어볼까 우리 이제 70페이지 4번까지 를 풀어보시고요. 얘를 4번까지를 3분 30초 드릴게요. 푸시죠. 5. 1. 4은 6. 6. 11.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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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로운 컨셉은 아니었다. 어? B가 답이네요. 왜요? 얘네가 지금 long before 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기쁨이 껌의 도입 이전부터 오래전의 휴먼 enjoyment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new 컨셉은 아닌 거죠. 그 답을 B로 가면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cd choice 보니까 it was not as popular as other candy. 거리 멀고요. 특히 candy라는 거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봤을 때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어? 이거 내가 그냥 스킵한 거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D번은 it was regarded as 뭘로 간주되어졌냐면 strained invention 굉장히 낯선 이상한 그런 발명품으로 여겨졌다. 네거티브한 진술. 거리 뭡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보니까 2번에 이제 첫 번째 문장. When you donate your old computer. 너가 오래된 컴퓨터를 donate. 기부할 때 be sure to protect yourself.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걸 확실하게 하세요. 뭐 함으로써? Erasing. 지움으로써. All of your personal data from the PC.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그 다음에 but 찾아보니까. 있나요? 없지요. 자 그러니까 바로 아래 문장 갑니다. 빈칼 있는 문장. By doing so. 요것도 네모 같이 해볼까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콤마 나와 있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이기 때문에 콤마로 분리된 적석사나 적석부사 혹은 뭐 이런 것들. 은근히 어떤 흐름을 잘 좌지유지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you can make sure. 너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 your personal data가 removed. 제거되었는지를. 그리고 어쩌저쩌고. avoid replacing your computer. 어? replace? 이거는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컴퓨터를 교체하는 걸 피할 수가 있다. 컴퓨터를 지금 기부하는데 왜 교체를 하지? 거리 멀고. b번. update your old computer's program. 확실히 아니죠. update 이거 거리 멀고. c번에. move information to your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d에 feel comfortable handling over an old computer. handle over. handle over. 이게 뭐예요? handle over. 이게 양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donate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말입니다. paraphrase에요. 그 답은 d로 갈 수 있겠죠. 정답은 주제문장의 뭐다? paraphrase다. 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3번도 첫 번째 문장 정독을 해보니. national commission of communication 이 would like to call on. 어. call on. call on이 뭐죠? 요청하고 싶어요. 부탁하고 싶어요. 뭐를? major network. major network한테 to uphold 하라고. their pledge. not to. 일단 uphold 라는 건 위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keep 이런 뜻이에요. keep. 지키다. 뭐를? pledge. pledge는 뭡니까? 이건 이제 그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pledge. 이건 필수 단어예요. 공약. 맹세. 어려운 단어는 몰라도 이제 잇몸으로 씹을 수 있는데 뭐 기본 단어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지켜라. not to blank. 그 다음에 but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얘는 지금 빈칸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빈칸이 첫 포인트 있으면은 마지막 문장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여기부터 네요. we encourage networks. 우리는 encourage 합니다. 용기로 붙들어요. 네트워크한테 뭐 하라고? to seek advertising revenue. 그러니까 어떤 광고에 대한 수익을 추구하라고. 뭐로부터? from less controversial sources in the future. 미래에는 덜 논쟁적인 광고 수익원을 추구해라. 자 이놈이 얘랑 연결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다? 이 빈칸은? 논쟁적인 소스라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이 자리에 논쟁적인 소스가 들어가야 돼요. 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에. 그러면은 논쟁적인 리소스에 관련된 내용이 choice에 있으면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셨죠? a가 보니까 not to sponsor commercials that exclude certain age groups. 특정 연령층을 배제하는 광고 후원하는 것. 여기서 age group 버려야 됩니다. 논쟁적인 거. 거리 말고. b번 reserve prime advertising sports for big corporations. 예약을 한대요. 뭘 위해서? 대기업을 위해서. sports. 언급 안 된 거. 버리고. c에. air advertising that is damaging to the public. 아. 이거 어때요? 대중한테 해를 끼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 이게 바로 뭐다? controversial source. 가능해 보입니다. d는. run commercials during family shows. 아. 가족 시청 시간대 동안 광고를 내보내는 것.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너무 too general하죠? 답은 c로 갈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역시 두 문장 보고 정답 맞추는데 어려움 없었구요. 그럼 4번 어떻습니까? 역시 첫 번째 문장 정독해야겠네요. 그 researchers. researchers. 연구자들인데. 어. 조지아 대학교의 리서처들이 발견했습니다. 뭐를요? 환경 친화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잠재적인 대체 대안을요. 뭐에 대한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그게 바로 뭐냐면 animal fat. 동물의 지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but however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을 바로 가면 되겠네요. 자. 환경론자들은 hail. hail 뜻이 뭐에요? hail. hail 같이 박수를 치면 되는데. hail. 이거 뭐다? 환영하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 환경 운동가들은 환영한다. 뭘 환영하냐? 자. 환경론자들은 어떤 그 이러한 이니시에이티브. 이러한 계획을요. calling it. 뭐라고 부르면서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annual fat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다? 긍정적인 느낌의 그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a가 보니까 calling it. 그걸 뭐라고 부르냐? attempts to eliminate the pollutants emitted by alternative fuels. 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뒤에 얘가 잘못됐죠. 그쵸?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답. 그러면 b는 more move. move intended to critique past academic research on past fuels. 라고 되어있네요. 아. 이거는 move. 이거 자체가 명사라는 거 챙기세요. move는. 움직임. 움직임. 이런 명사예요.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이 아니라. 자. 움직임인데. 어떠한 움직임이냐면. 의도된 움직임이에요. 그. 어떠한 의도된 움직임이냐. 즉 critic. past academic research.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과거의 한문적인 연구에 대해서. 뭐에 대한. 그 화석연료에 대한. 이게 거리 뭡니다. 시는. example of research. 연구에 대한 예다. that. expels. 그 내쫓는 거예요. miss. about fuel carbon emissions. 나왔네요. 그러니까. 연료로서의 탄소배출에 대한. 신뢰를. expel. 다.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expel.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방출하다. 배출하다. 그러니까. 몰아나다. 혹은. 제거하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하다. 방출하다. 거리. 멀죠. routine. mother of a proactive approach. proactive. proactive. 프로액티브는 뭡니까. 이게. pro. 앞으로. active. 적극적인. 행동하는 거. 앞으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건 active.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런 뜻입니다. 모델이다. 적극적인. 그런. 접근에 대한 모델이다. to. 뭐에 대한. confronting the earth's fuel problems. 아. 이 confronting은. 그. front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앞에 있어요. con이 together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직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면 시키는 그런 접근이다. 뭐. 지구의. 어. 연료 문제에. 직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모델이라면서. 어. 어. 닥스도 갈치를 보낸다. 답은 D죠. 오케이. 자. 결국 이 네 문제가 다. 어. 두 문장. 보고서.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빈칼의 위치가 마지막일건. 처음일건.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정독으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을 잘. 잡고 풀 수 있다. 오늘 이제 시안 때문에. 그. 유에서 이제 10분까지는. 그. 나머지 이제 풀고. 역시. 그. 해설 올라가면은. 그거 보고서. 커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 다시. 바로яти ár Zug. 그리고. ように. 재난. полож It.